뭐라고? 수건대 사과에 불이 나? 예천아. 여수가. 왕자는 그 아이는 어떤가? 왕자를 봐야겠네. 마마, 손에 깊은 화상을 입으셨사옵니다. 먼저 치료부터 하셔야 합니다. 믿기게 왕자를 봐야 한단 말이네. 마마, 마마! 마마, 마마! 어머니! 왕자, 마마! 괜찮은 것이야, 금아. 괜찮니? 어머니! 심지어 마시옵소서 마마. 조금 놀란 거실 뿐, 무탈하십니다. 그만. 수건은, 왕자는 어디 있느냐? 고마워. 전아. 고운 그 빛 따라가 그 속에 잡듯한 그리움 어떻게 전화가 있어? 어떻게? 어떻게. 정말 도이도 없구나. 정말로 내가 내 앞에 있는 게 너랑 너랑 갈빛도 불려나라라 보자. 고운 그 빛 우리 백두 고운 마마 이제 그만 침수해 드십시오 벌써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잠이라 그래 나도 잠들 수 있으면 좋겠네 마마 마마 영선이 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들거라 마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전하께서 수간만 말을 찾으셨답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냐 전하께서 어찌하셨다고? 수건의 사과에 불이 났답니다 이거 저러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정말 전하께서, 전하께서 그리하셨단 말인가? 정말 전하께서 사과를 내 집을 살피라 하셨단 말인가? 예, 그럽니다 마마. 전하께서는 어느 누구도 모르게 비밀리에 수건마마와 왕자마마의 안위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여 마마께서 골을 나오신 6년 전부터 수건마마와 왕자마마께서 언제든 어딜 가시든 저희가 지근해서 두 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화제는 오로지 저의 부찰이옵니다.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마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가 너한테 이런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널 널 다치게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려 했는데 너와 왕자를 절대로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하려 했는데 말이다.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하 왜 전하께서 군사들이 내가 널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냐 너는 나를 그리 할 수 있었느냐 한순간도 난 너 없이 지낸 적이 없었다. 너와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그렇게 함께 왕자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 가슴으로 매일을 그렇게 말이다.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내 눈으로 보고 왕자를 내 손으로 보며 안을 것이다. 전하 권로 돌아오거라 동희야 왕자와 함께 네가 있어야 할 자리 저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말이다.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권로 돌아오라니요 전하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전하께서 전하의 손으로 엄명을 거두려 하십니까 그리 되면 어찌 됐는지 모르십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는 줄 아느냐 되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6년이 지나면 너를 내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 ன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도승질을 들려 하게, 예전아. 예전아.